식장산의 보배 그릇 아득한 옛날 충북 옥천군 식장산 기슬계 효자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 효자네 왜? 네. 효자가 사는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는 효자네외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유명한 사람이었다. 효자 부부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살림은 구차했으나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극진했다. 효자 내외가 살아가는 낙이라곤 오직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늙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대접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이 효자 부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이가 커가면 아이의 재롱을 낙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효자 부부는 아이가 커갈수록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맛있는 음식을 구해다가 어머니의 밥상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가 모두 집어먹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자 부부는 마주앉아 어떻게 하면 늙은 어머니를 좀 더 잘 봉양할 수 있겠는가를 의논했다. 여보, 할 수 없어. 저 아이를 두고서는 단 한 분뿐인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 여기까지 말하고 남편은 차마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은 남편은 그러니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는 불쌍하지만 저 아이를 없애는 도리밖에 없겠소. 하고 말했다. 없애다니요. 어떻게... 어디 산에 갔다가 묻어버립시다. 오, 너무 끔찍한 일이군요.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해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군요.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비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말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효자 부부는 늙은 어머니를 좀더 효성으로 봉양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산에다가 묻기로 결정을 하였다. 남편은 지게에 괭이를 얹고 앞에 서고 아내는 아이를 업고 남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묻을 자리를 잡은 남편은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쯤 파고 있는데 괭이 끝에 무엇인가 부딪히더니 땅 속에서 한 개의 그릇이 나왔다. 효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그릇이었다. 아무리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효성애라고 하지만 철없는 어린 아이를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엾은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실 때는 이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갔다가 어머님이 진지를 다 잡수신 후에 들어오면 어머님께 효성도 다 할 수가 있고 또한 아이도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이상한 그릇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던 효자의 아내가 눈물 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효자도 아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내의 말대로 한다면 굳해어 어린 아이를 파묻을 필요까지는 없는 일이었다. 하긴 당신의 말이 옳소. 그렇게만 한다면 어머님께 효도도 할 수 있고 어린 아이도 살릴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방법이오. 효자 부부는 땅속에서 나온 이상한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효자의 아내는 땅속에서 나온 그릇을 잘 닦아서 약간의 곡식을 담아두었다. 그러고 얼마 동안 있다가 효자의 아내가 우연히 그 그릇을 들여다보니 그릇 속엔 곡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하도 신기한 일이라 효자의 아내는 남편을 불렀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 며칠 전에 아이를 파묻으러 갔을 때 얻어온 그릇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때 곡식을 조금 더 썼는데 오늘 보니 곡식에 가득 차 있으니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란 말이오? 혹시 당신이 그릇 속에 곡식을 가득 넣어뒀던 건 아니오?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밖에 넣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열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오.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효자는 차고 있던 주머니를 끌러 엽전 몇 개를 톡톡 털어 그릇 속에 집어넣었다. 얼마 뒤에 그릇 속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효자 부부는 매우 기뻐했다. 거참 이상한 그릇이구만. 이 그릇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늙은 어머님을 봉양해 드리라고 주신 그릇이 틀림없을 것이오. 그러니 이 그릇을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까지만 쓰고 돌아가신 후에는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묻어두는 것이 옳은 일이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이상한 그릇으로 부자가 될 욕심을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씨가 착하고 순박한 효자 부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이상한 그릇을 다시 땅 속에 파묻기로 했다. 이상한 그릇에 돈을 넣으면 돈이 가득 차고 곡식을 넣으면 또 곡식이 가득 찼다. 이리하여 어머니가 진지를 잡수실 때 어린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궁색한 짓을 하지 않고도 이들 효자 부부는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할 수가 있었다. 그런 한편으론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효자의 집이 갈수록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얼마 후에는 제법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되었다. 그러나 효자 부부는 결코 헛된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그 뒤 효자의 어머니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효자 부부는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상한 그릇을 본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묻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효자가 그릇을 묻은 산이라 하여 식장산 또는 식기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